아! 나 왔다! 정신호야! 네! 정신호야! 근데 딸, 쌍둥이 아빠가 어때서 그래요? 딸, 딸이 아빠. 듣기도 좋구만. 난 너무 행복해서 그래, 너무 행복해서. 이러고 싶은 게 아니야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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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, 보, 보모. 그래, 그래. 부모, 부모. 그래. 그... 베, 베이비시터. 그래, 이거 베이비시터. 글렀어. 홍수 지략적으로만 홀수가 이 짝이고요, 짱수가 이 짝이에요. 홍수, 홍수적으로! 어! 아니, 점수 공격? 야! 안 대표, 웬일이지? 예? 우들은 어디로 들어가? 이리로 들어가나? 우들은 이쪽으로 가야지. 나야 잘되고 있지? 어! 뭐? 애기를! 아, 싼... 뭐! 도망스레 애기라고! 꾸르르르, 닦아! 닦아요! 제발 좀 차줘요, 좀. 에이후, 우유가 맘에 안 들어요? 에이후, 잡자. 고기를 잘하자. 에이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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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! 나 진짜로 못하곤 거야! 이 어린아이들이 막 우릴 때리고 망가하는 정도가 없던 일이! 저도 죽어도 벗어보시오. 차라리 동생들 데리고 전쟁이 나가는 게 낫쇼. 암튼 쉬셔요. 못 쉬겠지. 좀 전에, 운용 2리터 먹었어용. 에이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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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우리 공주님들... 맘마 먹을까요? 아빠가 맘마줄까? 어... 에이후... 아이... 아... 공미야기... 또 있네, 저거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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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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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할 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! 아니 근데 버머들이 또 도망갔어 그럼 어떡해? 다채로운 즐거움 JTBC